저는 지금 환장의 커플 리제인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. 가는 곳이 제주도에 계시는 남이 성민이 그 누님이 하는 식당이에요. 원래 집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좀 가기 좀 나왔어요. 버스를 두 번 타고 가야 돼요. 산책길 걸어가는 길인데 매일 차로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네요. 산책길의 단풍이 완전히 예뻐요. 단위대네 이번 단풍이 참emen해。 부산은 업그레이션이 이른바 Will Boe 그걸 누구를 듣던 거예요? 두 분이 좀 신뢰가... 저는 공식이 누구신가요? 저... 저라고? 영상 잘하시고... 맞아요. 가끔 사랑을 싫어서 그러죠? 오늘은 고기를 싫어. 네, 알겠습니다. 이 동안에 못한 걸 여기다가 찍었어. produto에 있는 거야. 사람을 먹네. 거의 사람을 먹네. 생각보다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. 저희는 보통 한 마디. 우리는 한국의 한 마디. 한국의 한 마디.